자, 다음은 우리 세호 세력 주우세요. 세호야, 육 한 번 가자! 육! 육! 육시바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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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시바! 육시바! 야, 이거 배밀이야. 자, 뭐 원하세요? 뭐? 어떤 거? 이번엔 야! 골라오면, 골라오면 잡을 수 있어, 골라! 어휴, 접수 잘 던지네. 육시바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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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형이 계를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도개걸윤! 도! 개! 걸! 윷! 도전! 자, 도전! 어? 뭐야? 시청자 찬스! 도전! 시청자 찬스! 육을 이 현장에서 던진 결과와 시청자 여러분께서 던진 육이 똑같으면 성공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거 뭐야? 아, 이게 2원 중계네요. 지금 뭐야? 2원생 중계야? 안녕하세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 무한도전 한 마디죠?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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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서 지금 저 시민 여러분께서 계시는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던집니다. 어, 어려운 게 나올 텐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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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도가 나오면 저희가 성공을 하고요. 아니면 실패입니다. 김태희 씨, 태희 양! 자, 우리 태희 양! 자, 우리 태희 양! 자, 우리 태희 양! 셋! 아, 도 필요네! 아, 도 필요네! 일단은 도예요, 일단은 도! 제발! 자, 한 번 더! 높게! 둘, 셋! 도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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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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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김태희! 김태희!